코오롱 플라스틱이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존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화상을 통해 김천공장 임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특별했는데요. 지난 2015년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코오롱 플라스틱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6년을 맞아 코오롱 플라스틱 김천공장에서는 새해 맞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점심을 먹으며 각오를 새롭게 다진 시간! 2016년도 파이팅 하세요! 코오롱 LSI와 MOD가 새해 목표 달성 결의 산행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주 토함산을 등반하며 2016년 각 사업장의 결의를 다진 경주 코오롱 호텔 마운하우션 리조트 부산 C클라우드 호텔의 임직원들! 올 한해도 고객들의 사랑 듬뿍 받으시길 바랄게요. 시작! 패스 stadium 함께 allez 영상! 배가fi